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년베리니 유키입니다 이번주도 어느새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금요일에는 이벤트 모드가 열리고 이번주 이벤트 모드는 부스스만을 가지고 싸우는 워모드입니다 이벤트 모드 일정은 9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이벤트 모드 주요 내용은 4인 스쿼드로 최대 40명이 산옥 흐린 날씨에서 진행되고 시작무기는 부스스와 1레벨 헬멧과 방어구 그리고 수류탄 5개와 에너지 드링크 1개 성광탄 연막탄 1개씩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차량 레드존 보급상자 킬러 관전 모드 팀킬이 비활성화됩니다 부스스는 기본적으로 소음기와 배율이 장착되어 있고 9탄을 사용해서 탄수급도 쉽습니다 하지만 탄속이 느리고 낙차가 커서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번 이벤트 모드를 통해서 부스스를 연습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년베리니 유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